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상도 못한 블랙야 유혹은 깊고 진해 Too hot, too hot 맞잡은 손을 놓쳐 난 절대 포기 못해 I'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지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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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ee the new info 적대적인 고난과 슬픔 널 뜻밖은 진화시켜 That's my novice It's my novice You lead, we follow 감정들을 배운 다음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atch me while I make it out Watch me while I work it out Work it, work it, work it out 건강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깨지 못해 Watch me while I work it 더 나쁜 시련을 맞아도 난 잡은 손 놓치 않을게 Watch me while I work it 테니스 기대주들이 총출동하는 NH농협은행 국제여자대회가 개막해 7일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6일까지 고양시 농협대학교 올원 테니스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중일, 영국, 러시아 등 12개 나라 60여 명 선수가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 와일드카드를 받고 예선에 출전하는 16살 유망주, 구현우 선수의 각오 들어보시죠 주니어 선수들과는 다르게 WTA 여자 성인 선수들이랑 시합을 하니까 좀 더 힘도 있고 체력도 남다를 거라 예상을 하고 저는 좀 더 집중력 있고 저의 플레이에 자신 있게 하고 싶습니다 러 15 러 15 러 15 5.9. 30, 15 30, 15 30, 15 30, 15 3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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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1 31 31 32 32 33 33 33 33 33 34 34 35 35 35 감사합니다.